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생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여름을 대비해서 선풍기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매년 여름 시즌이 되면 인기가 많아서 품절에 걸리는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왜 항상 품절 사태에 시달리는지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마키다에서 나오고 있는 DCF301, DCF203, DCF102ZX15인데요. 맞아요. 도레미 사이즈별로 쓰임새가 다른 세 가지의 선풍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스펙값 먼저 빠르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선풍기 DCF301 13인치 선풍기인데요. 최대 풍속 분당 240m, 무게는 베어틀 기준 3.6kg, 사이즈는 269x439x620mm입니다. 기능은 3단계로 속도 조절이 되고요. 회전 기능이 들어있고 시간 설정이 3단계로 가능합니다. 소음은 최대 풍속 기준 52dB이고요. 사용 시간은 6A 베어틀 기준 강 210분, 중 415분, 약 815분입니다. 두 번째로 DCF203 9인치 모델인데요. 최대 풍속은 분당 190m, 무게는 베어틀 기준 1.9kg, 사이즈는 140x333x447mm. 기능은 3단계 속도 조절, 회전 기능, 3단계 시간 설정, 소음은 최대 풍속 기준 53dB이고요. 사용 시간은 6A 기준, 강 360분, 중 580분, 약 960분입니다. 마지막으로 DCF102ZX15 7인치 모델인데요. 색상이 독특하죠? 올리브 색상입니다. 최대 풍속 분당 180m, 무게는 1.4kg, 사이즈 263x330x523mm, 기능은 3단계 속도 조절, 회전 기능, 3단계 시간 설정. 사용 시간은 6A 베어틀 기준 강 575분, 중 705분, 약으로 했을 때는 1270분 동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른 거는 다 뒤로 제꼈다고 치고 회전 기능 하나 때문이라도 저는 이 제품들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왜냐면 현장용 선풍기, 위아래로만 움직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하는 공간에서 한 사람만 쏠 수 있다는 건데 세 제품 모두 90도의 회전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세 가지의 선풍기, 크기만 다루고 최대 풍속만 다루고 다 같은 선풍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크기마다 상황이, 써야 되는 상황이 다를 뿐 비슷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덕분에 다 같은 디테일과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원해, 안 시원해? 다 시원해요. 선풍기 안 시원하면 그건 선풍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 시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대 풍속만 봐도 이미 시원한 거는 느끼셨을 거니까 그것보다 저는 이 제품들이 어디 어디에 활용을 해야지 가장 최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DCF301 13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정용 선풍기보다 센 바람으로 쏠 수가 있거든요. 풍속도 분당 240m로 굉장히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상가 같은 큰 건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DCF203 모델 9인치 모델인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아파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충전 제품의 특장점이 이동이 편리하다는 거잖아요. 공간 공간을 옮겨 다니셔야 되는 주택이나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집을 지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DCF102ZX15 모델명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이 제품은 캠핑의 감성을 느끼실 분들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왜 캠핑에서 사용을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예뻐요.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딱 캠핑 감성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세 제품 모두 각자의 포지션을 명확히 갖고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볍습니다. 두 번째 조용합니다. 이게 부드럽다는 표현도 맞을 거예요. 바람이 기분 나쁜 소리가 안 나고요. 부드럽게 불어주는 소리가 납니다. 세 번째 바람이 강합니다. 이 제품 세 개 모두 특징이 펜 각도가 완만하지 않고 많이 꺾여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강한 바람은 불 수가 있는데 이번에서 말씀드린 조용하다를 독자 기술인 펜 커버로 완성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강하지만 부드러운 바람을 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번째 회전. 얘기는 굳이 뭐. 다섯 번째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이 제품 충전만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 어댑터를 활용해서 유무선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제품이에요. 영상을 촬영하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래서 품절들이 걸리는 거구나.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철물점 팀이 리미티드 티셔츠 굿즈 10장을 나눔 비패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도 유무선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 티셔츠 저도 몇 장 없어요. 지금까지 체험점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스노우피크 선풍기는 진짜 예술이에요. 진짜 예쁘다. 진짜 탐난다 저거는. 그리고 더 많은 신청을 받atha JIMitor 여러분께 adjacent 그래서